오늘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멋진 곳에서 공연할 수 있는 게 제 개인적으로 영광이었습니다 조금 약간 오늘 더웠지만 에너지를 더 제가 써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 다음에 또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이렇게 좋은 공연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관객들이랑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사한 곳에서 연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특히 관객들이랑 되게 거리가 가까워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느낌이 들고 저도 너무 즐겁게 연주했던 것 같습니다 세영 씨는? 저는 또 이렇게 분위기 좋은 엘짐 재즈카페에서 훌륭한 음향으로 또 음악 보여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다음에도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일 씨는요? 저도 너무 관객과 같이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다시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연은 영화 음악을 주제로 한 공연이어서 좀 더 친숙하고 편한 공연이 아니었나 연주자의 입장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공연으로 사회와 연주를 함께 해주셨던 테너 강창련 선생님의 좋은 취지의 공연이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